아 결혼 못하면서도 놀러고 있다보니 참기름 때문에 이거 아니고 아잉키지마요 아 이거 규정씨가 보면 안되나 봐요 아 결혼해야 된다고 이거 좀 어떡해 아 잠깐만 아 진짜? 좋은데 가자 지금요? 위주 내리실게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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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결혼 못하면서도 놀러고 있다보니 참기름 때문에 이 곡이 없어 이 곡이 없어 이 곡이 없어 어디야 왜 아 성 틀리면 바로 깨져야죠 이게 아니고 아잉키지마요 아 아 아 아 진짜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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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는 뭐예요? 먹으려고 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갓 태어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 아 자 타시죠 이제 머리는 안 감았는데 괜찮아요 아니 죄송한데 진짜 뽀샤시차 해주세요 아 아 아 아 결혼해야 된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썹 어떡해 눈썹 어떡해 언니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진주 아닌 것 같아서 야 너 많이 변했다 오랜만인데 신은도가 뭐 했어? 되게 모르겠다